중정실록 95건 중정 36년 6월 21일 병자 9번째 기사 1541년 명가정 20년. 좌희정 홍은필이 의논 드리기를 신은 본래 남변의 형수를 알지 못하고 또 성을 옮겨 물려 쌓는 등의 일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다만 전에 들은 것을 의거하여 지금의 일을 참작해보면 남쪽의 변장이 아닌 것을 경솔하게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당초 개국할 적의 전대에 있었던 외구의 환란을 경계로 삼아 모든 관습과 무소의 제도를 태조의 신산에서 조금 더 빠뜨림이 없었으므로 열성들께서 준수하셔 그 규칙을 변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의 무려배와 교활한 장사치가 몰래 변방의 백성과 결탁하고 간교한 술책을 써왔으며 외노들과 물건을 팔고 사서 이익을 취해왔습니다. 그리고 납을 녹여 은을 만드는 것도 우리나라의 간사한 장사치들의 손에서 나온 것으로 외노들을 유인해 오기 때문에 변방이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야 외인과 분별 없이 뒤섞여 사나운 외노들이 우리 병주를 살해하는 변이 있게까지 되었는데 이런 변은 이제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 있어도 보고하지 않은 지가 오래입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된 원인을 따져보면 모두 우리 편 장수에게 있는 것이오 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주해군과 상군은 모두 남쪽 변방에 있는 땅이므로 만상들의 선박에 어지러이 모여들어 재화를 교육하다가 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서로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한나라 이후 별다른 방약이 없어 다만 영남의 장수를 가려 보내는 것이 고작이었지 번거롭게 수절들을 부역시켜 성질을 넓히는 것에 힘쓴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가뭄이 심하고 흉면이 들어 백성들이 기건에 허거리고 있는데 이처럼 굶주려 부황난 백성들을 몰아다가 성을 쌓는 부역에 붙이는 것은 백성의 힘을 손상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혹시 외의 침략이 있을 경우 몹시 피곤한 백성을 일으켜 시석이 쏟아지는 전쟁터에 죽게 만든다면 헛된 부역을 벌리고 실찬 화를 받는 것이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다만 외노가 들어와 있는 관차만 각별히 수축하여 출입문을 넓히고 높은 담장을 이중으로 쌓은 다음 화를 잘 쏘고 힘이 있는 식색한 군조를 가려 엄하게 방어하고 견고하게 지켜 단호한 뜻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을 쌓는 비용에 비하면 번거롭고 간략한 정도의 차이가 엄청나니 이것은 변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쉬운 일입니다. 병주를 살해한 외노에 대해서는 다시 끝까지 심문하여 연료를 개의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의논 드렸다. 수령의 직원 어려운 것이며 감사의 직책도 역시 어렵습니다. 수령은 백성을 위해 마음을 써야 하고 온정으로 백성을 보살펴야 하며 지쳐 병든 백성을 고율해서 소생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아저는 쌀을 중시하는 일이 없고 마을에는 고함치며 독촉하는 소리가 사라져서 온 경례가 마음을 놓고 살 수 있게 해야 옛날의 양리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사가 수령을 순찰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들의 주전에만 일삼을 것이 아니라 수령들이 검수하고 건면한가에 주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남들의 헛된 칭찬만을 듣지 말고 참된 정치 실적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옥성의 청리와 농토가 잘 개간되었는가 이 여부를 남에게 듣는 것에만 의존하지 말고 몸소 직접 그 실태를 살펴보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칭찬이 거짓이 아니라면 그와 같은 수령은 타학 내용의 이유에 들게 하더라도 이이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독렬의 재상들도 모두 부러워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재를 얻는다면 비록 즉시 가상하지 않더라도 임기가 차 채임되어 올 때에 좋은 현직에 재수하여 권장해야 하니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상이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만약 문돌이 합리하거나 또 사류가 아닌 자가 있으면 갑자기 대관이나 시종의 반열에 끼게 할 수 없을지라도 종교 외의 다른 조 및 여러 조은 관사의 현직으로 뽑아 써도 됩니다. 중저실록 95권 중교 36년 6월 21일 병자 열 번째 기사 이길엘 의정부 우참찬의 우 맹선을 한승부 판윤의 엄헌을 혼문관 전환의 이중량을 사관은 정안에 재수하다. 중저실록 95권 중교 36년 6월 2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의정의 의논을 정원에 내리며 이르기를 외인에 관한 사건은 곧 군사기무에 중대한 일이다. 그러므로 조정과 함께 의논하여 처리해야 마땅하며 반드시 섣불리 계획했으면 안 된다. 다만 조하성의 의논을 보니 지금 경관을 파견하자는 의논은 필요치 않다는 뜻이 말 표면에 은연 중에 나타났다. 과연 조정에서 관리를 파견하여 혼문하더라도 만약 경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수하지 않을 것이고 끝내 자수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도리어 나라의 위험만 손상시킬 뿐이다. 그러니 어느 병사를 시켜 엄한 말로 개유하고 반복하여 캐물어서 단서를 찾은 다음에 경관을 파견하여 주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제 승지가 대의신들의 회의를 참견했을 때에도 혹 이와 같은 의논이 있었는지 가령 추구 힐문에서 실증을 얻어낸다 하더라도 귀향을 보내기는 곤란한 일이요. 또 형을 시행할 수도 없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리고 어제 비밀이 전교한 일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비밀이 제포 첨사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다만 수직하는 군사가 만약 혐의와 원한을 품고 있는 집이 있다면 무고할 이치도 없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장모를 아울러 확보한 다음에 추구가여 취재해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는데 정원이 회개하기란 어제 회의할 때에 허다한 사람들의 의논을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혹 들으니 외인들이 근래에 횡포가 더욱 심하니 국가의 근심이 앞으로 클 것이다. 지금 그들을 국문으로 다스리더라도 저들이 비록 그 둘을 스스로 잃었으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야말로 성토 취재해야 하는 기회이니만큼 관리를 파견하여 추구해야 함은 부득이한 일이다. 그리고 외인들은 양국을 받는 것을 증대한 이익으로 여기고 있는데 만약 접대를 하지 않고 또 유포량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가 적발하여 보낼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고 이미 적발을 했다면 상명하는 것이 전례이다. 그리고 도주의에 동료하여 국법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듯하니 이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진저시로 95권 중전 36년 6월 22일 장축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증하게 대우하는 것은 오로지 문헌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옛날에는 자제를 보내어 퇴학에 들어가게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예의와 지금의 사이가 다르니 형세상 하기가 어렵다. 서책을 구하여 사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나 통사를 시켜 책값을 가지고 가서 사오도록 하지만 형편상 쉽게 사올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책값으로 가지고 가는 물건을 도로 가지고 오기도 하여 한가 폐단만 냈을 뿐이다. 그러니 서책을 많이 사겠다는 뜻으로 예부의 정문하여 우리나라에는 없는 책을 많이 얻어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부가 정문을 통하여 황제에게 주달해도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천출사 편에 시키기는 날짜가 촉박한 듯하다. 동지사에게는 시킬 수 있을 것이니 사관을 보내어 삼공에게 의논하도록 해서 만약 삼공이 이렇게 하는 것을 좋다고 하면 일을 잘 아는 통사 한 사람을 정하여 사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아우러 의논하라. 요즘 온갖 제도가 해이해져서 각사의 관리들이 그 직무에 힘쓰지 않고 사물을 서리에게만 아끼고 있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지라 되었으니 제도를 정돈하고 기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병조는 바로 주관의 대사마와 같은 것으로 전형을 관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짓과 허위가 섞이지 않 섞이기 쉽습니다. 황해도의 갑사를 압록한 사건 한 가지만 가지고 보더라도 병액의 허술함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당상과 난관 등이 그 직위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오 어두워서 직물을 살펼 줄을 몰라 심지어 하리들에게 인신을 도용 당해서 입계 단자에 더 등록된 것이 400여 명이라는 많은 수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하리들이 위에 관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여 조금이라도 끓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감히 외람된 행동이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다행히 적발을 했습니다만 그 말을 듣는 자들은 해괴하게 여기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리는 마땅히 중불로서 다스려 쌓인 폐단을 바로잡아야 하는데도 잠시 한문만을 받고 끝내는 죄책을 벗어났으니 국가가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둔 것은 장차 어디에 쓰고자 한 것입니까? 또한 하리들이 함부로 범법한 것은 자연 그의 다른 율법이 있는데 관리들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어찌 누워준단 말입니까? 그때의 관리들을 아울러 파직하소서 그리고 난관들에게 방을 나누어 각각 달리 있게 한 것은 그 직무를 오로지 다스리게 하고자 해서인데 요즘은 자주 옮기고 재직시킴으로 그 직임을 살펴 다스릴 교률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니 이제부터는 자주 취임시키지 마라 참람하게 속이는 폐단을 막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사 서류의 정원 수는 대전에 실려 있는데도 요즘에 관리들이 법을 봉행하지 않고 용사의 요지에는 예차란 빙계로 정해진 수 이외의 수를 입속하고 있어 기관과 표준이 있지 않은데 그 중에서도 병조가 더욱 심합니다. 그러나 관리가 된 자는 또한 부려먹기에 편리한 것만 생각하여 몰이하는 자들의 속으로 그대로 허용해지고 있으니 매우 온편하지 못합니다. 바라는데 앞으로는 병조와 정부 이하 각사에 입속시킨 정수 밖의 서류를 일체 조사하여 찾아내서 군에게 채워 페이습을 개혁하소서 그리고 무릇 관리를 영불서용하는 법은 그 법이 이미 무거운 것인데 방초주의를 정할 때에 자세히 핵실해야 하고 이미 결정된 뒤에는 쉽게 도로서용해서는 안됩니다. 재용감 첨정 권소와 성군감 판관 이재남 등은 일찍이 남형한 일로 주의를 지었는데 크게 발명한 단서도 없이 혹 본품에 준하기도 하고 혹은 도로서용되기도 하였으므로 물정이 온편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바라는데 아울러 개정하소서 또한 호조 정남 이세리는 별로 현명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육조의 난관에 올라서 난관의 선이 더욱 가볍게 되었습니다. 재직시키소서 재용감 첨정 권소에게 여기고 있으니 개정하소서 호조는 전에 안성군수로 있을 때 지나친 형벌을 시행한 죄로 영벌서용하도록 되었는데 급급히 도로서용을 하였으니 이미 지나친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직업을 올려 소용하니 물정이 회괴하게 여깁니다. 회괴하게 여깁니다. 개정하소서 호조 정남 이세리는 별로 현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에 공주 판관으로 있을 때에 청렴하지 못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육조의 난관에 적합하지 않으니 재직시키소서 성군감 판관 이재남은 전에 지나치게 남용한 죄로 영벌서용하도록 되었는데 오르지 않아 도구로서용하였으니 이미 옳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픈의식에 제수하는 것은 징계하여 다스리는 뜻이 없습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대간에 답하였다. 하느니아린 두 가지 병조의 관리 및 서리를 조사하여 처리하는 일은 모두 지당한 말이다. 내가 전에 들으니 언자들이 모두들 지금 한증이 없기 때문에 군사의 봉족을 채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군액이 날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한도에서 남아도는 갑사가 439명에 이르니 팔도의 일은 배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갑사들 중에는 혹 군역에 있는 자가 속이고 입속한 자도 있을 터인데 한증이 또 어찌 적겠는가 더구나 각사의 서리가 정수의 이외에는 많은 수가 있다니 이들은 모두 군역할 사람이다. 그런데 오로지 관리들이 밝게 살피지 못하고 또 법을 봉행하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많은 한증들이 누구락되어 군역이 허술하게 된 것이니 지극히 그르다. 그러니 병조의 당상과 난관은 마땅히 취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갑사일을 보니 이미 구전으로 개화한 사람인데 당상이 어찌 다시 살피겠는가 그리고 당상이 비록 살피더라도 반드시 하리들의 범람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헤아리지 못했을 것이며 반드시 알지 못했을 일이기 때문에 이미 버려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알았던 몰랐던 간에 그 난관을 도로 그 관사에 재수한다는 것은 이상할 듯하다. 권물이 병조좌랑에 재수되었을 때의 일이다. 권물이 정원에 재수되었는데 헌부가 농개를 하자 권물이 인형하였다. 그래서 채직시키고 도로 병조좌랑에 재수하였다. 아울러 파직시킨다면 무거울 듯하다. 그리고 정부 이하 각사의 서리로 정수에 넘치는 사람들을 이미 군력으로 배정하라고 하였는데 각사에서 속이 어첨가할 뿐만 아니라 이조의 수도 법전을 생각하지 않고 각사로 많은 수를 배전해 보냈으니 이것은 이조에서 잘못한 것이다. 또한 이조는 서리를 관장하는 해당 관사로서 자체 관사의 서리 수도 이미 넘치는 형편인데 더구나 다른 관사의 서리를 살필 수 있겠는가? 만약 범연하게 전지를 받던다면 비록 정수밖에 서리를 일체 조사하여 찾아서 군력으로 정하여 퇴폐한 품조를 협파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얼마 안 되어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조에게서는 아무아무 관사에는 대전에 기록된 정원이 몇 사람인데 초과된 수가 몇 사람인가를 조사하여 기한을 정하여 개하하게 하고 병조에서는 군력을 정하게 하라. 만약 뒤에도 현재 정수밖에 서리가 있다면 과다하게 전관관사뿐만이 아니라 이조와 병조의 해당 당상관을 파직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영불서용의 법은 진실로 엄한 벌이다. 그 정상이 비록 무겁지 않더라도 법에 구애되어 영불서용 된 자도 있다. 그러므로 옛부터 이미 징계를 하여서도 도로 서용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권소일은 이미 오래되었고 또 사품을 지낸 자이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 재남은 근래 경련관의 개정으로 서용한 것이고 또 이미 사품을 지낸 자인데 지금은 오폼에 재수하였으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 이 세린에 대해서는 그 인물들은 모르지만 만약 양과의 출신이라면 호조 난관에 채직할 필요가 없다. 송진은 전에 당상의 망에 주의되었었으니 지금 당상이 되었더라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병조 난관은 자주 채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이 관사의 난관은 모두 대관이나 시종에 재수할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세로 보아 오래 맡길 수 없다. 그러나 자주 채직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이 희보는 사실 물론이 있다. 그러나 재능이 있기 때문에 조종이 버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돈용 도종이 무슨 관계될 것이 있는가 재직시킬 필요가 없다. 중조시록 95권 중조 36년 6월 20일 정축 4번째 기사 영의정 유논보가 의논 드리기를 요즘 역관들에게 서책을 구매해오라고 하지만 의뢰 사기가 어렵다면서 책값으로 가지고 간 물건을 도로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중국의 금융으로 인하여 마음대로 사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책을 사오는 일은 실올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대우하기를 내복과 똑같이 여기고 있으니 만약 예부의 정문을 보내어 우리나라에서 서책을 사려는 간절한 뜻을 보인다면 반드시 막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수사가 출발할 때 하기는 촉박할 듯 합니다. 그러니 동지사가 갈 때 이를 잘 아는 여권 한 사람에게 위임해 보내어 사오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 합니다. 사와야 할 책을 홍문관에게 초계하이게 해서 부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이정 홍언필은 의논 드리기를 역대의 서적은 그것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라 시대부터 열국, 제후 및 외국들은 모두 중국에 청할 서책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으며 우리나라도 중국 조정에 청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전례를 강구하여 중국 조정에 요청한다면 황제가 반드시 아름답게 여겨 받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홍문관이 쌓아둔 서책도 폐조의 난을 겪는 동안 산실된 것이 반은 되고 좋은 본이 간혹 있기는 하지만 질이 맞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 급하고 필요하여 꼭 사와야 할 서책의 이름을 적어서 그 글을 아는 여권 한 사람을 별도로 정해보내어 모른지기 선 돈을 사다가 비가게 비장해 놓아야 합니다. 이 일은 바로 국가의 큰 일이니 성상의 뜻이 지당합니다. 이번 사회행에 시행하기는 기한이 이미 촉박하여 안 될 것이나 다음 사회행 길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윤인경이 의논 드리기를 서책은 중요한 보배입니다. 만약 예부에 정문을 한다면 얻기가 어려운 책을 사올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중국에 화재가 나서 구우묘를 모두 태웠으니 이것은 막대한 재변입니다. 그러므로 중국 조정에서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며 황제가 자기를 죄책하는 조서를 중요해 반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닌 듯 합니다. 홍충경이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중국의 사정을 자세히 들어본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의논한 뜻으로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서책을 사오는 일에 대해서는 영상과 좌상의 의논이 모두 같았다. 그러므로 영상의 의논에 낙점하였다. 그리고 사와야 할 서책의 이름을 홍문관에게 초출하여 서객해 해서 사오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지당한 말이다. 다만 우리나라에 있는 서책은 아직 널리 펴내지 못한 책이라도 점차적으로 인쇄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없는 서책만을 동지사가 갈 때 사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윤조시록 95권 중조 36년 6월 23일 모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이휘보 권수 이세린 이재남의 일을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군자 강감의 쌀을 내어 백성들에게 대출할 때 티끌, 흙, 기와쪽, 돌 등이 뒤섞인 쌀이 89석이나 되었는데 한 석의 쌀이 돌을 빼내고 나면 겨우 2, 3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이 받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깨끗한 쌀이라는 것도 모두 먼지와 흙이 섞여서 백성들이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많은 군수물자의 수량을 헛되이 떠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극도로 잘못된 지경에 이른 것이니 아주 회개하고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전수하던 관리와 고자들을 아울러 치고하여 취재하소서하고 가논이 병조의 관리 및 이세린과 송진동의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군자 강감의 일은 지극히 회개하고 경악스럽다. 전수하던 관리와 고자를 조오게 해서 취고하라. 그리고 병조 당산과 난관을 아울러 송수하는 것이 좋겠다. 나머지는 모두 윤화하지 않는다. 중자실록 95권 중중 36년 6월 2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헌부가 아랜 것으로 인하여 강감의 일을 알았다. 쌀의 티끌과 흐륵 기와 쪽 돌이 뒤섞인 것이 매우 많아서 그것을 가려내고 나면 한 석의 쌀이 이 삼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 오직 강감만 일어 하겠는가 미면을 맡은 각사도 다 일어 할 것이니 비록 두 번 번고할 수는 없을지라도 관리를 파견하여 척관하게 하라. 한창구에서 이 리석을 빼내어 보면 주루어진 수량과 다른 물건이 섞인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에서 이와 같이 한다면 아래로 유사의 일을 침해하는 듯하다. 그러나 또한 적관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날이 저물어 미처할 수 없으니 내일 호주 난관이나 감찰 중에서 자상하고 명철한 자를 각각 한 명씩 관사마다 나눠보내요. 창구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곡식 두 석씩을 꺼내어서 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본사의 관리와 고자로 하여금 손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한 좋을 것이다.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일은 병조의 이문화 여정에서 보내게 하면 제때 거느리고 갈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한 관사에 몇 명씩 거느리고 가야 하는지 그 수를 헤아려 정한 다음 와서 아래고 표신을 내어가지고 이쁜 군사를 거느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이 일은 비밀이 해야 할 일이라 남관을 불러서 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당상을 명초한 것이니 이 뜻으로 말하라. 지금은 비록 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술술을 부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관하는 일이기 때문에 비밀리 말하는 것이다. 진조실록 95권 중정 36년 6월 2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래였다. 지금 천지를 받을 때 강감의 어느 관원을 추구해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득이 강감의 관원과 고자를 범칭하였으나 새로 제수되어 온 사람들은 추구하지 말고 전임자를 잡아다 추구할 일로 전교에 의의하여 근부에 말했습니다. 진조실록 95권 중정 36년 6월 24일 기묘 첫 번째 기사 호주 당상 등의 갑술련에 강감을 범고할 때 수참했던 관원의 서명 단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아래길은 갑술련 범고할 때 담당 번원을 이와 같이 서게 합니다만 티끌과 흙이 섞인 일에 대해서는 어느 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곡식을 상고해보니 왕자고에서 나온 것인데 왕자고는 갑술련에 범고할 때 범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범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와 같이 티끌과 흙이 섞여 있으니 이것 또한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매년의 회계를 상고해보니 각 창고에서 종이를 옮겨다가 왕자고에 넣어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각 창고에서 옮겨오던 자들이 이와 같이 한 것인 듯 합니다만 확실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창고의 곡식이 과연 오래 묵은 것입니다만 서울의 내어 팔적에는 당연히 묵은 곡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 창고의 곡식을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즘 미면을 맡은 각사의 일은 참아 허술한 점이 많아 점장차 본고를 하려 하였으나 폐단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미면을 맡은 각사와 포백을 맡은 각사를 일시의 아울로 본고를 한다면 폐단이 있을 것이나 차례대로 본고를 하여 실지 수량을 알아보고 난 다음 본 수량이 없는 것은 관리와 고자에게 생징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답하였다. 아랜 뜻은 잘 알았다. 어제 정교한 뜻은 본고 할 때 규검하지 못해서 아랫 사람들이 함부로 법을 어기고 이런 쓸쓸을 부린 일이 있게 된 것인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개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왕자고의 이 곡식이 있었고 또 본고도 하지 않았다 하니 과연 이 관리들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창고의 곡식은 이미 지나간 수년에 걸쳐 받았던 것이고 또 다른 창고에서 옮겨온 쌀도 있으니 어느 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 본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랫듯이 지당하다. 다만 흉연이 든 때에 갑자기 거행할 수 없으니 우선 농사일을 보아 갈거지를 기다려서 짐작하여 다시 아래는 것이 좋겠다. 중저시록 95권 중저 36년 6월 24일 기묘 세번째 기사 의검부의 공사를 정원해 내리며 이르기를 각 인의 조사에 값을 년 번고한 뒤로는 한 번도 폐봉을 열지 않았고 전장도 변동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호주가 하는 뜻을 보니 값을 년 번고할 때 왕자고를 열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관원은 반드시 번고를 했는지 여부를 모르고 이와 같이 납초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관원은 우선 형초하지 말고 먼저 고자를 주문하는 것이 오를듯하다. 그러나 다만 시 고자는 재임한지가 오래되지 않았고 전 고자도 또한 값을 년에 번고를 했는지 여부를 모른다면 어느 때 이와 같이 간사하고 못된 짓이 있게 되었는지 모르니 그들을 형초하기도 곤란하다. 그러나 요즘 경청의 곡식을 민간에게 대여할 때에 두량을 열어보았다면 뒷글과 흙이 섞여 쌀이 충났음을 알았을 것인데 두량을 열어보지 않았으니 이것은 잘못이다. 이 죄로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전교하였다. 다시 헤아려 보니 이전에 이 일을 잘못했다고 하여 조율한다면 관원 모두가 죄를 입어야 한다. 두량을 살피지 않은 것으로 조율한다면 관계되지 않은 관원은 주문하지 말 것을 판부에 부표하는 것이 좋겠다. 중자시록 95권 중자 36년 6월 2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평조판사 김안국이 태지 오속을 신상하고 이어 아르기라 신이 시골에 있을 때 고수를 보니 물이끼로 종이를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이 시험삼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끼로 종이를 만드는 법은 당나무에 이끼를 섞어서 만드는 것으로 이끼가 어린 것에는 당나무를 조금 더 넣고 이끼가 생 것이면 당나무를 매우 적게 넣어도 좋은 종이가 됩니다. 만약 각도에 하유하여 공사 간에 통행하게 한다면 반드시 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였다. 이것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주어 쓰게 한다면 관부와 민간이 모두 이익이 되겠다. 그러니 지금 진상한 종이 4속 1속은 권레에 두었다. 조지서에 내려 그것으로 견본을 삼아 만들게 하라. 이끼로 진저실록 95권 중자 36년 6월 2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래였으나 하락하지 않다. 진저실록 95권 중자 36년 6월 2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혼문간 전환 엄흔 등이 상처하기를 저번에 이월광과 미월광으로 나누어 이율로 만들어 양사가 이미 서경을 넘겼는데 지금 다시 제정한 신조는 전율과 이름만 다를 뿐인데 한 달이 못 되어 갑자기 서경을 내어 구차하게 대신의 뜻과 함께 하기를 마치 누구에게 불임을 받는 자들처럼 하였으니 조정에서 대관을 경술이 대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관이 스스로를 가볍게 여기는 처사도 심합니다. 신들은 논사하는 자리에 있는 신분으로서 대관이 가볍게 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감히 아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답하였다. 대관이 이 법을 서경한 줄은 미처 몰랐다. 과연 서경을 했다면 앞뒤의 처리가 다르다. 대관이 논행을 받았으니 그 직에 그대로 있기는 곤란할 것이다. 재직시 끄는 것이 좋겠다. 중저시록 95권 중정 36년 6월 2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최포한을 사험부대사원의 김만균을 승정훈 동부승제 이찬을 사관은 대사관의 민세량을 지비해 윤원형을 사관의 김서성과 송세형을 장량의 윤형과 정희 등을 집형해 권철을 헌납해 김천우와 성세장을 정원에 제수하다. 중저시록 95권 중정 36년 6월 27일 임오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경상우도 병사 방호의의 계본을 보니 영등포 만호가 후원 없이 고단하게 바다를 왕래하다가 외적을 만나 집회하여 그 인신을 분실하였고 그가 거느렸던 군인들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하였다. 보통 때에는 변장들이 비록 이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모두 사실을 숨기고 보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마침 그 사실이 드러났다. 만호를 즉시 잡아다 추국해야 하는데 형세가 어려울 듯하다. 그렇다고 이 일 때문에 별도로 사신을 보낼 수는 없다. 경차관을 명하여 마침 다른 일로 내려가게 하였으니 직접 이준경이 제포의 외적을 추국하는 이로 내려가 있었다. 만호 및 사관들을 아우러 추국하여 보고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뜻을 병조해 말하라. 계본은 다음과 같다. 영등포 만호, 송거 등이 스토의 명을 받은 일로 갔다가 제포로 돌아오던 중에 외선 한척과 서로 만났는데 미리 겁을 먹고 달아나 인신과 군기 및 조방장 조세희영과 군인 29명이 간 곳이었고 송거만이 겨우 죽음을 면했습니다. 현장의 도리를 크게 상실했으므로 거제 관에서 수금하고 당초에 몇 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적 외 몇 명과 서로 만나 집회하였다는 사연을 수사 2극공이 진입 영등포에 가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중조시록 95권 중정 36년 6월 27일 이모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중조시록 95권 중정 36년 6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중조시록 95권 중정 36년 7월 1일 월리우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요즘 부경의 옛 전례를 보니 조종조에서 사대의 정성이 지극했다. 가호에 지나가는 일은 옛부터 지금까지 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전에 말하는 것을 들으니 이와 같은 일은 우리나라의 폐단인을 잊게 하는 것이니 할애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나 또한 옛 전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고 답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고사를 몰라서 그런 것이다. 사대하는 일은 중국에서도 그에 대한 등록이 있을 것인데 일시의 말로서 작은 폐단을 계산하여 소홀히 하고 간략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궁여의 변에 대하여 내가 전에 의논한 것이다. 끝내 봉위할 사신을 보내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보내야 한다면 경사에 가는 사행을 보낼 때 한 사람의 사신을 더 차임하여 하인을 아우러 인설하게 한다면 별 폐단은 없을 것이다. 태며의 소목이 모두 불에 탔다고 하니 천하의 큰 변괴이다. 그러니 어찌 옛 전례가 있겠는가. 성질사가 마냐 공천사 용경을 말한다. 나 혹 시 혹 예부의 관원을 만나 말이 이 일에 미치게 된다면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모를 것이니 뜻밖의 일을 대비하여 정해 놓지 않을 수 없다. 천조사가 갔을 때 갑자기 이 일에 언급하게 되면 미리 조정의 뜻을 알고 있다가 대답하는 것이 좋을 듯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니 삼공은 그에 대해 의논하여 아래라. 정조실록 95권 중경 36년 7월 1일 을리후 두 번째 기사 헌보가 권수호와 이 재남의 일을 아래였다. 또 아래기를 요즘의 체포의 외노들이 성을 넘어가 살인하기에까지 이르렀으니 변방의 헌반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장이 된 자는 더욱 경계를 하고 단속해야 하는데도 변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영등법만 오고 가 병기도 갖추지 않은 채 병선만으로 밤길에 경솔이 출발했다가 외적을 만나 집회하여 사람과 물건이 모두 간 곳이 없게 되었으니 이는 필시 외노에게 남김없이 사례와 노력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참으로 폐기하고 경악스럽습니다. 평상시에 주장이 방비하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척호하는 일을 전부 폐지하고 그행하지 않아 외적의 변이 문정에서 발생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변이 생긴 뒤에도 오히려 경계의 마음을 가지지 않아 변방의 중대한 일을 미처 계문을 하지도 않았으니 외부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그러니 주장 이외의 사관은 경찰관에게 추국하게 해도 좋겠지만 주장에 대해서는 예사로운 일로 여겨 외방에 둔 채 추국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이의 극궁과 만우 송구를 아울러 잡아다가 추국하여 조정이 변에 경계한다는 뜻을 보이소서 그리고 수사 이의 극궁은 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먼저 파직시키고 그의 교대관을 각별히 가려서 차임하여 빠른 실내에 채촉하여 그인께 하소서 부산 참사 이 직은 차임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와 같은 도적의 변이 일어났을 때에는 이미 채직되었으므로 호령이 시행되지 않아 방비가 허술해졌습니다. 신 참사 이 지는 재수된 지 또한 오래되었으니 3일 안으로 재촉하여 부인케 하소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헤아려 보지도 않고 남몰래 분수에 넘치는 마음을 품고 있어 경직에 갑자기 승직되는 것을 요행으로 여기고 변장미 잔업의 수령에 재수되는 것은 모두 싫어하고 꺼려서 온갖 방법으로 틈을 타보아 피합니다. 태습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 패단을 고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천 군수 신종은 경직에 입고자 하였고 분수에 넘치는 승진을 희망하여 본직에 재수된 뒤에는 자칭 연수하고 무제가 있으니 내지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서 면직될 계획을 곳곳에 창탁하는 등 지극히 무상한 짓을 하였습니다. 파직시켜 버릇없는 무리들을 징계하소서 하니 권수와 이재남의 일은 윤화하지 않고 2급궁, 송거, 신종 등의 일은 아랜 대로 윤화하였다. 중저실록 95권 중전 36년 7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전 윤환보와 우의전 윤형경이 의논 드리기라 전에 황제가 자신을 죄책하는 조서의 반포로 인하여 사신을 보내어 위문해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신들에게 의논하라고 하였는데 옛날에는 이런 예가 없었고 또 내국과 외국의 분별이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다시 헤아려 보니 태묘에 불이 나서 여러 사당의 신조가 모두 불에 타 황제의 조서에 불 속에 달려들고 싶다고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실로 천하고금이 없던 병고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때 가호와 상시 같은 등의 일에는 오히려 모두 표를 올려 하려 했는데 지금은 상국에 큰 제변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못들은 채하는 것은 사대하는 성의의 어그러짐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논하여 사신을 보내 위로할 일을 주청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상의 하유를 보니 지당한 말입니다. 동지사의 행차 때에 한 명의 사신을 더 차임하여 함께 가게 하며 폐단이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천추사가 만약 공천사나 혹 예부의 관원을 만나 이 일을 언급하게 되면 마땅히 대답하기를 우리 행렬이 들어올 때 앞에관이 요동에 도착하였다가 조서를 기록해 가지고 돌아갔으니 생각하건대 반드시 기다려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좋을 듯합니다. 요즘 체포에 정박하고 있는 외노들도 감사함을 알고 있을 것인데도 여염에 출입하여 물품의 판매를 자행하면서 진장의 금명을 일체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배가 집회 한 지역이 바로 체포의 문 앞이었는데도 오히려 기탄 없이 한 배에 탔던 군줄들은 남김없이 도살하였으니 그들이 앞으로 남쪽 변방을 노력하여 시끄럽게 될 조짐이 이미 이번 일에서 드러났습니다. 무릇 적을 제어하는 데는 유신에게 맡겨서는 안 되니 광진을 갈고 재략이 있는 무신을 가려 차임에 보내되 빠른 길 내에 가서 그를 대신하게 하소서 그리고 서책을 사오는 일에 대해서는 예부의 정문을 한다 하더라도 예부가 감히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오 반드시 주청하고 시행할 것이므로 이자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모든 서책을 계속하여 사올 수는 없으니 자문의 내용에는 반드시 연속하여 무역을 허락해 달라는 뜻을 언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자의 용흥 때와 정조 같은 때는 그만두더라도 간혹 천자가 상중에 있거나 혹 난리 등을 비하여 비난했을 때는 위문을 하고 본문하는 것도 이해가 있습니다. 예전 당나라 때 안록산의 나 안에 태묘의 나무로 만든 신주가 불에 다 재가되었고 현중은 촉 땅으로 비란했었는데 신라에서는 사신을 보내 촉까지 갔었으니 이것은 천자가 비란한 것에 대해 위문자 같던 것이오 태묘의 화재가 나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춘추시대에는 송나라와 정나라 등의 열국에 화재가 났었는데 이웃나라가 서로 주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미뤄 생각해보며 서로 빅문하여 재변에 주위를 표하는 것은 바로 이웃나라가 서로 국교를 맺고 지내는 예의인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태묘가 화재로 거의 다 탔으니 중국의 재변이 이보다 더한 것이 없으므로 중국 조정이 크게 놀라 해내어 주우서를 반포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과는 사신의 행자에 별도로 한 명의 사신을 붙여 보내어 위문의 뜻을 주달해야 한다는 성상의 생각이 지당합니다. 우리나라를 본 뒤 후하게 대우하는 황제인지라 지금 이 사신을 본 반드시 가상학의 여길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중국 조정의 유식한 선비가 외국이 중국에 사신을 보내는 데는 때가 있는 것으로 전에는 이런 예가 없었는데 지금 새로 전례를 만들어서 사신을 보낸다고 하면서 예의에 맞지 않는다는 기롱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국이 대국을 삼기는 데는 정성이 지극해야 하지만 이 일은 반드시 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천추사가 갔을 때 예붐이 천사가 이 일에 대해 물으면 일행이 요동에 도착했어야 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례가 어떠한지는 모르겠다고 편의에 따라 대답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합니다. 남쪽 변방을 일한 신이 본 뒤 잘 알지 못하므로 옛날의 일까지는 인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즘의 일로 보면 경우년 외변이 일어나려던 때에 조정에서 별도로 무신 중에서 위험이 있는 자를 파견하여 날마다 외를 지지하는 것으로 이를 삼아 오로지 엄격한 것만을 승상하자 외노들은 분독한 마음을 가지고 선동을 하여 난을 일으켰으니 이것이 그 증험입니다. 관외 및 영등포의 사건은 앞으로 난이 생길까 염려되니 조정에서는 마땅히 만약을 대비하여 적절한 계책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남쪽 변방에서 일어난 외노의 사건에 대한 실정은 한 장의 개본만을 건거로 모두 믿을 수는 없습니다. 3사 김광진이 무죄가 부족하더라도 규획과 조치에 어찌 한 가지의 계책도 없겠습니까? 우선 그대로 두고 서서히 추후의 개문을 기다려보아서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서적의 무역을 초청하는 일은 지도에 관계된 것인데 요긴한 서적은 중국에서 반포해 주지 않은지가 오래입니다. 또 우리의 주청을 황제가 들어주더라도 한 번쯤은 되겠지만 계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필요한 서적을 초하여 주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삼궁의 의논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이 의논을 보니 진위사를 입성하는 일과 서체의 주청사를 보내는 일은 영상과 우상의 의논을 따르고 김광진을 그대로 맡기는 일은 좌상의 의논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 진위사는 이미 앞성기로 하였다. 그런데 진위사라는 명칭은 흉사를 위문하는 사신의 명령이다. 나의 생각은 지금 보내는 사신의 칭호를 진위사로 했으면 한다. 중저시록 95권 중중 36년 7월 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권수와 이 재남의 일을 아뢰었다. 또 헌부가 아뢰기라 청도군수 장응성은 죽은 첨정 이장길의 첩 월중계의 딸이 그의 아비로부터 물려받은 전민이 매우 많다는 소문을 듣고 나이가 아직 열사도 못되었는데 남보다 먼저 첩을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흉년에 감사를 속이고 휴가를 받아 서울에 올라와 선물을 줄 물건을 많이 씻고 월중계의 집으로 곧바로 가서 온갖 수단을 다하여 꾀었습니다. 그 어미가 나이가 적다고 응하지 않고 그의 핍박이 두려워 다른 집으로 업혀 보냈는데 음성은 강제로 산 다음 그날 밤 혼자 잠을 자고 돌아갔습니다. 그의 마음씀이 담비하기 그지 없으니 바직시켜 사습을 바로잡아서서 하고 가느니 또 아뢰기라 흥양현감 주세황은 인물이 용렬하여 결코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재직하소서 요즘 창고에 전수하는 노자들이 도둑질을 자행하고 있는데도 관리들은 보통 일로 여기고 태만하게 적발하여 보고하지 않아 배습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군국의 자본도 날로 비우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 군자 판관 박인손이 수직하는 날에 간수를 엄하게 하지 못해서 하인들이 공공연하게 자물사를 열고 훔쳐내게 하였으니 일이 매우 해괴하고 경악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적시 적발하여 보고하지 않았으니 덮어두려는 계획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채참 만을 명한 다음에 뒷사람을 징계할 방법이 없으니 그 직을 파하소서 그리고 금군의 구전은 반드시 취재로 하는데 시수의 고화에 따라 차례대로 구전을 하는 것이 전례입니다. 요즘은 사장만을 따르고 공도를 패하는 것이 습관화되었으나 이 일만은 공도가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병조가 우림군을 구전할 때는 경자년 취재때의 시수 우동자도 구전되지 못한 자가 많은데 기한이 지난 기해년 취재때의 시수 부족자들을 사람들의 청탁을 받고 전례를 어겨가면서 구전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따르고 공도를 무시하면 그 패단이 끝이 없게 되니 치고 하소서 그리고 관리가 전례를 어기고 구전하는 자를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니 양사에 답하했다. 권수와 이 재남은 일은 유나하지 않는다. 장응성은 범죄가 증하기 때문에 아랜 대로 유나한다. 흥양 현감은 과연 자주 채직되었고 채직되면 오래도록 부임하지 않았다. 조세황은 인물이 어떤지 모르겠으나 감찰로 현감에 제수되었으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 요즘 각사의 관리들이 하리들을 검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가의 사물을 하리들에게 맡김으로 지극히 허술하다. 더구나 도둑을 맡고도 곧바로 해제에 보고하지 않으므로 처음에는 파직시키라 했는데 그 공사를 보니 공죄였기 때문에 파직식, 채직하기만 한 것이다. 하지만 대관이 아랜 것을 보니 마땅히 파직시켜 뒤사람을 징계해야 하겠다. 우림이 등의 일은 아랜 대로 유나한다. 신조시록 95권 중정 36년 7월 3일 정의 첫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 일을 하려하으나 허락하지 않다. 신조시록 95권 중정 36년 7월 3일 정의 두 번째 기사 경기 마전에 사는 민가에서 암탈기 병아리를 깠는데 눈이 새, 머리가 둘, 부리가 둘인 병아리가 있었다. 신조시록 95권 중정 36년 7월 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천추사 이기웅이 경사에 가다. 신조시록 95권 중정 36년 7월 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경상우도 병사 방호위의 개본을 보니 말한 것이 매우 위치에 맞는다고 여겨진다. 이리 아주 긴급하니 삼공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개본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가득도의 양장 곳에 큰 진을 설치하고 우질포에 서로 후원하는 진을 또 설치하여 내지 각 진포, 군사 다수를 드러내어 들어가 방아하게 하면 가득의 외면은 파도가 거세고 암초가 험해서 배를 정박할 수 없으니 외인들이 떠돌면서 누리학자라는 걱정은 영원히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등포만호가 치피한 것을 보니 외의 창고란 기세가 경오년 때와 같습니다. 그러니 가득도의 진을 설치하고 세견선도 좌도의 동네 모노리에 외관을 설치하여 접대해야 합니다. 경상우도 병사 방호기가 치게 하였다. 그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외노들이 복병 사민을 질러 죽이고 또 영등포만호 송거가 재포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밤을 타 뒤쫓아와서 배에 탔던 군인 및 조방하는 수사 군관까지도 모두 살해하고 옷과 양식을 수탈해 갔으므로 그 배에 탔던 전원이 행방불명 되었습니다. 다만 만호의 솔인 이명만이 물로 뛰어들어 헤엄쳐 놓았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외노의 교만하고 사나움이 극도에 달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정에서 경차관을 별도로 보내어 엄한 말로 개의유하였으나 범행한 사람을 굳게 숨기고 알려주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욕이 조정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고 다스리지 않았다가 병보가 생긴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수군 절도사가 주사로 해구를 가로막고 용명한 육군으로 외관의 북쪽을 애워싸게 하여 성대하게 진용을 베풀고 토살할 형세를 같이 설치해 놓고서 우두머리 외노를 초치하여 키워 묻는다면 그 사세로 봐 실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굳게 숨기고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타고 온 배를 바다 가운데서 가운데로 옮겨 띄우고 빈배를 가려 먼저 불질러 엄한 위세를 보인다면 반드시 정범자를 작발하여 알려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국의 사신이라 하여 잘못을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않는다면 날이 갈수록 악이 점점 자라나서 토담을 옮겨 쌓을 때에도 사람을 살해하는 병고가 없지 않아 앞으로 큰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죄를 용서해서는 안 되니 남김없이 토살해야 장래에 걱정거리가 없을 것입니다. 중전시록 95권 중중 36년 7월 4일 모자 4번째 기사 경찰관 이준경이 치게 하여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희재포에 도착하여 첨사 김광진과 외인들을 불러 반복하여 괴물었으니 공초하기를 같은 관에 있는 외인은 비록 동료라고는 하나 한 곳에 사는 외인이 아니고 여러 섬에서 사는 외인들이 각기 자기들의 의사대로 번갈아 오고 가기 때문에 비록 같은 외관에 있더라도 동료와 이류가 있다. 그리고 통솔자가 없어 조사하기가 곤란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풍속에는 본래 태장의 제도가 없다. 만약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몰래 잡아 죽일 것을 꾀하는데 그것은 보복이 두려워서이다. 본국에서는 오히려 이러한데 더구나 우리들은 지금 이곳에 있으니 어떻게 지적하여 적발해 낼 수가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신이 또 그 나라의 풍속을 물어보니 그들의 풍속은 만약 사형죄를 범해 담반듯이 제 손으로 고발한 자를 헤쳐서 함께 죽인 뒤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지금 이 외인들도 서로 돌아다 보며 두려워서 감히 발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면 또 혹 그러한 이치도 없지 않을 듯합니다. 제1선주 사만 노수계는 이달 27일 진시아 출발하여 본도로 향해 떠났는데 미처 말려하지 못했습니다. 전교하였다. 이 계보는 곧 군기의 중대한 일이다. 속기에 의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적각 의정부 병조 비변사의 전술을 모두 불러 의논하여 결정하라. 진저시록 95권 중저 36년 7월 4일 무자 다섯 번째 계사 대간이 점의 일을 아래였으나 아래였는데 조세영의 일은 아란대로 따르고 나머지는 연화하지 않았다. 진저시록 95권 중저 36년 7월 4일 무자 여섯 번째 계사 흰 기운이 건방에서부터 선방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퍼졌다. 진저시록 95권 중저 36년 7월 5일 개축 첫 번째 계사 대간이 점의 일을 아래였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헌두가 또 아래기를 체포의 외노가 변을 일으킨 일은 장차 예측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될지도 모르니 조정이 세운 계획은 적절한 방책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사는 주장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재력에 철정하고 평소 물망이 있는 자가 아니면 병사나 기무 등의 일을 조치하는 데 적절함을 상실하여 반드시 나라의 일을 걸어칠 것입니다. 김 2호는 인물의 용료라고 또 경력이 없으니 평상시 일이 없는 때일지라도 이와 같은 사람으로는 주장의 직임에 재수할 수가 없습니다. 전일 전라도 수사에 재수되었을 때도 이미 논박을 받아 취직되었는데 지금 이런 중대한 임무는 결코 이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속히 처차하고 재능과 덕망이 우수한 자를 가려 차임하여 그로 하여금 의논해 결정한 뜻을 직접 듣게 하고 이틀 안으로 재촉하여 보내셨어 하니 아린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춘저시록 95관 중전 36년 7월 5일 개축 두번째 기사 영의정, 윤은, 보초, 이종, 홍, 언필, 우의정, 윤인경 우조판사, 윤인, 병조판사, 김안구, 우찬성, 양년 이조판사, 성세창, 우참찬, 이기, 한승부, 판윤, 우맹선, 동지, 중추부사, 송숙건, 행, 상호군, 장은량, 예조판사, 신거관, 병조판, 참판, 한숙이, 빈청에 나갔다. 대신들에게 전교하기를 이품인 사람도 수사에 재수할 수 있다. 장은량이 변방의 일을 잘 안다고 하는데 지금 한가한 관직에 있으니 특별히 이 직에 재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대신들이 회개하기를 상해본부가 지당합니다. 다만 언량은 두 차례나 중풍에 걸려서 지금도 다 낫지 않았으니 병든 몸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한창 변사가 긴급하니 수사가 편히 앉아있을 수 없고 반드시 배를 타고 출입해야 할 것인데 풍습 증세가 있는 사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듯 하니 그는 적합한 인물이 아닌 듯 합니다. 이 사증은 점고 병이 없으며 또 물망도 있으므로 여러 사람의 의논이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인대 전교하기라. 그렇다면 이 사증을 당연히 보내야 한다. 다만 사증이 남쪽 변방의 일을 갖추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 윤담이 체포에서 채식되어 온 지가 오래되지 않아 외인의 실정을 자세히 알 것이니 윤담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대신들이 회개하기를 윤담은 외인의 실정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사증을 보내는 것만은 못합니다. 사증은 젊어서 몸이 재빠르고 무죄가 탁월한 데다가 또 지략이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논이 모두 사증이 마땅하다고들 합니다. 지금 여러 의논을 들으니 외적에게 의한 살 유기 체포의 문 앞에서 있었는데도 참사 김광진은 구원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멀리 있던 수사도 이미 잡아왔는데 참사는 아직 잡아오지 않았으므로 여론이 온편하지 못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방의 사태가 이미 급해졌으니 의당 문관을 채직하고 무신을 차임해 보내는 것이 시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 사증은 여러 사람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단망으로 주의하여 보내되 와서 오늘의 의논을 듣게 하는 것이 좋겠다. 체포 참사의 일은 개입원에서 본 것과 같으니 마땅히 재략이 있는 무신을 차임해 보내야 한다 하였다. 이유는 보등히 의논하여 아래기를 체포 외노의 횡자 한 정상과 그들을 잘 조치할 사이에 대해 전에 이미 의논하여 대마 도주에게 통서하여 조사해 다스리게 하라고 아랬는데 그 서장을 제1선주가 이미 가지고 갔습니다. 그는 내 뜻하지 않게 외노들이 다시 때를 쓰여 담장을 넘어와 사륙을 차이행하고 복병을 습격하여 살해하였으며 오래지 않아 영동표의 변이 또 발생하였으니 더욱 회개하고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니 우선 당장 편안하고 용서해 주어 악을 여물게 하는 변을 꾸미는 꾀를 빚어내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땅히 조처하여 큰 심거리를 미연해 방지해야 합니다. 신드롬 반복하여 상량했으나 이를 처리하기에 합당한 계책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미 경차관을 보내 엄하게 힐문하였으나 굳게 숨기고 불질을 안아서 범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밖에도 달리 시행할 만한 계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굳게 숨기는 것을 그대로 두고 끝내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경상 병사가 아랜 것은 진실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굳게 숨기고 고하지 않고 있으니 저번에 의논대로 외관에 머물러 있는 외에게 유포량과 과해량을 공급하지 말고 대마도로 돌려보내되 만약 범죄한 외인을 취약하여 경상에서 죽이지 않으면 앞으로 나오는 외선을 일체 접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누만 말로 다 일러 도주에게 말하게 하면 도주가 엉당 두려워서 마음을 다하여 추문, 적발해서 그 죄인을 찾아 바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나라의 외신이 깎이지도 않고 변방에 걱정도 없을 것 듯 합니다. 또 아래기를 지금 이 조치는 계책을 결정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여러 계획 중에 한 계책은 체포의 외관에 머물러 있는 외인을 모두 구속하여 보내지 말고 도주에게 통싸여 범인을 추문하여 적발하게 해서 나라의 전형을 바르는 것이요. 또한 계책은 관에 머물러 있는 300여 명의 외를 일체 다 구속하고 놓아주지 않으면 자진하는 사람이 많을까 두려우니 모두를 구속하지는 말고 두 외만을 구속하고 하외들은 놓아보내 도주로 하여금 범인을 적발해 보내게 해서 전형을 바르는 것이 마땅할 듯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노들은 성질이 조급하고 포악하며 생명을 가볍게 요기니 지금 만약 구류한다면 반드시 모두 자살할 것이요. 또한 사람을 해칠 것입니다. 백방으로 생각을 해보니 모두 이 의논이 양연히 건의한 의논을 말한다. 이만큼 타당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와 있는 외에는 저 외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비록 격군의 외로 저 외들과 함께 왔더라도 이 외들은 사실 같이 참여한 자들이 아니니 잘 대화하고 자세히 설득해서 도주에게 효유하는 사계로 아울러 지어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래길은 이 증경이 이미 명을 받고 출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반에도 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바른대로 문초에 대답하지 않으면 조종에 보과에 조처하겠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증경으로 하여금 병사와 함께 의논해서 결정한 너의 용대로 두 외를 불러 말하게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라 모두 아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유는 버둥이 또 의논하기라. 가득도의 진을 설치하는 일은 전에 이미 의논하여 결정했는데 지금 병사가 아랜 듯이 마땅할 듯합니다. 다만 외의 현단이 있으니 서서히 사태가 진정되는 것을 봐서 다시 의논하여 조직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전을 몰래 팔고 화포 만드는 법을 전습하는 것을 금방 하는 절목을 병조가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의논 드리기를 지금 평안도 병사 김승고의 계본을 보니 동상시를 몰아내는 것이 기의에 합당한 듯합니다. 다만 동상시가 법을 어기고 들어와 사는 땅은 무창의 제호들이 둘러싸고 있는 속에 있어 이 여의의 군졸만 가지고는 섣불리 들어가 정발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쪽 변방한 농사가 부치라 백성들이 바야흐로 굶주림에 호통을 겪고 있는데 군사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그 시기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 우선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아랜 듯이 지휘당하다고 말하였다. 기의 보는 다음과 같다. 건주의 피인 동다 방가 등이 국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임두에 물가에 와서 초막을 설치하고 삽니다. 비록 강 건너편이기는 해도 재정과 너무 가까우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엄한 말로 속히 돌아가라고 말하였고 이번 6월 20일에도 또 빨리 철수하라는 말 뜻으로 타일러였습니다. 그랬더니 답하기를 전부터 봐서 살고 있는 자들부터 먼저 토발하에 쫓아낸다면 우리들도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전부터 법을 어기고 와서 사는 자들의 죄를 먼저 다스리고 무창이나 조명천 두 곳 중에 마땅히 먼저 어느 한 곳을 차야 합니다. 그런데 조명천은 들어가는 길이 험해서 가기가 어렵고 무창은 추파로 해서 우령을 넘으면 무창에 이르는데 동상시의 집은 거기서 20렬이입니다. 그런데 우령은 높고 험하지만 말을 타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동상시가 무릅쓰고 국경 안에 와서 살기에 개념 봄 채탐할 때 약속하기를 가을에도 마냥 물러가지 않으면 죽이더라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까지 그대로 살고 있으니 제고들에게 그 응험을 보여야 합니다. 9월에서 10월은 강물이 반쯤 얼어 배가 통행할 수 없어 그들이 서로 구원할 수 없는 때입니다. 그러니 창성 이상의 군마를 따로 300여 명을 뽑아 들어가 쳐서 국의를 보인다면 조명천 등 야인이 자연적으로 도망할 것입니다.